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 3천만 명이 투표를 마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사전투표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하루 4, 5곳의 유세장을 돌며 막판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 초바이든 대선 후보는 2주 동안 5,600만 달러를 쏟아붓는 TV 광고 공중전을 이어가며 유권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선전으로 달궈진 오늘의 미국 내 주요 뉴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와 운명을 함께하는 공화당 의원들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올해 선거에서 하원은 물론이고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까지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선거 전문 기관들의 예측에 공화당 후보들이 중도층에서 인기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할 수도 또 그렇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선거 예측 기관 538는 이번 11월 대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확률을 74%, 하원을 차지할 확률을 95%로 예측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각각 26%, 5%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435석인 연방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 기세를 몰아 상원 역시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 2년마다 전체 100석 가운데 3분의 1씩을 새로이 선출하는 가운데 올해에는 전체 100석 가운데 35석이 걸려있습니다. 문제는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35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 켄자스, 사우스캐로나역주와 메인주, 미시간주 등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8곳이 경합주로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화당이 경합주 8곳 중 4곳에서 패할 경우 민주당에게 과반지휘를 내주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 지지자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고 또 그렇다고 트럼프와 함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일부 중도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컬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